치킨! 이게 뭐야? 뭐야? 지금 쟤가 안 그려? 야 쟤.. 쟤.. 아 왜 웃고만 있어? 뭐야 저거? 야 쟤 곡도 확신하겠다! 쟤 곡도 확신하겠다! 해? 야 진짜 했네? 하고 유튜브 구독 아 되겠다 진짜로 이 사람들 와.. 아 진짜 너무.. 아 진짜 저는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게 너무 지금 지금 소름끼쳐서 지금 무서워요 자 그리팀은 이번 미니게임에서 실패하셨습니다 아니까 빨리 가세요! 자 회의.. 회의 시간 시작해보세요 본 사람들.. 본 사람들 말해보세요 어 얘기해보세요 나.. 나.. 나 봤어 그니까 제가 봤는데 이게 위에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아래 설치가 됐어요 이거 맞죠?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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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아래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아래 설치에 블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양띵언니 너블님 저 그 다음에 순윙언니 밖에 없었는데 너블님이 그때 나무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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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겠습니다 저는 밤블럭 따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기를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 사주님이 인정하셨어요 밤블럭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밤블럭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근데.. 밤블럭은 제가 만들었죠 밤블럭 누구구 갖고 있었는데요? 사주님의 밤블럭이 있긴 했어요 자 밤블럭 밤블럭 만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밤블럭 갖고 있던 사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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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블럭 갖고 있던 사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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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는 많습니다 저 있었어요 밤블럭 갖고 있던 사람? 소름 이거 너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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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야 나도 눈치 보고 있었거든? 나무밖에 없는데요? 너 밤블럭 있잖아 와 진짜 소름이다 너 밤블럭 있잖아 왜 없는 자리 아니 아까 나무 자기가 나무 있다면서 기다려 그래 나무에 있다고 나 내가 나무에 있는 그 포탈 붙인다고 해서 나무 캔고 캠용건 아니야 삼식님이랑 같이 그래 나랑 나랑 너블이는 지자로 뒤에서 묘목만 캤어 묘목 나무 키워서 계속 잠깐만요 핀맨님 핀맨님 밤블럭 있으셨어요? 저는 밤블럭 다 썼습니다 아니요 이거 핀맨님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저 지금 왼쪽 가슴에 심장 뛰고 있는데 손을 얹었습니다 다 썼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저요 아니 왼쪽이에요? 야 마지막에 그 누구라고 다주님 누구누구라고요? 아까 그 네 명? 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 아.. 아 이거 그 사람이 근데 그거 알지? 난 피노키오가 누군지 알고 있어 아 소름 아 소름 아 소름 아.. 뭐야?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그래? 나 아니야 저희 피노키오 찾았습니다 양태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저 빼고 다 피노키오예요 저희 다 피노키오예요 저희 다 자살해요 아 소름다 너무 무섭네 저 지금 손 떨려요 손에다 붙는다 진짜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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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레전드였어 완전 저 저희는 슈퍼레전드 저희 저희가 용암 막았어요 미쳤어 저희 아버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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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털어죽었어요 저희 다 털어죽었어요 저희 다 털어죽었어요 저희 다 털어죽 저희 다 털어죽 이거 한 년 될지 몰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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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말하고 떨어져 죽었어 아니야 다 털어죽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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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인데 아 6명인가? 아니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 피가 튀기던 2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3라운드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해드릴건데요 3라운드는 바로 그림입니다 자 그림 캐치마인드 혹시 아시나요? 네 네 캐치마인드처럼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서 맞추는 게임인데요 제한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한 명씩 다 문제를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총 7개의 문제를 5분 안에 맞추시면 됩니다 오 5분 안에 그림 3라운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악어 악어를 레드 하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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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신데요? 야 이거 가까이네 이번에 이거 할 때 그 부시랑 다 들고있죠 어 내가 잘못했네? 가운데다 여기 부시랑 이거 다 들고있네 혹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뭐지? 원래 피노키오 게임 자체가 좀 이기기가 힘듭니다 피노키오가 혼자기 때문에 이기기가 힘듭니다 오오 그렇구나 오오 근데 왜 두번 졌지? 사실 이기기 쉽습니다 하이하이 왜 우리킬이지? 하이하이 저희 팀 이 게임 피노키오 6명 게임이야 하이하이 하이하이 우리 팀 피노키오야 나 하이하이 나 피노키오가 자기네 형 하이 나 피노키오가 되는게 하이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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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제 별명이 핑카소예요 핑카소 자 그림은 어떤 식으로 그리면 되냐면요 이렇게 브러쉬를 들고 이렇게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오오 아 잠깐만 저거 지워주세요 핑맨 같아요 저거 신경써요 되게 고기도 갈아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 하면 판을 갈아야 돼요? 아 오오 갈아야되는구나 가는 시간까지 있습니다 우와 자 그러면은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통화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방 나누고 요 옆에 디스펜서 누르시면 되고 순서는 본인들끼리 정의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 모두의 문제를 맞추면됩니다 자 준비~! 자 음식은 아 뭐지 음식이 된다 퀴즈는 음식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준비~! 음식은 퀴즈다!! 퀴즈가 음식이다!! 퀴즈가 음식이다!! 시작~!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너 이상한데 왔나? 아 나 안왔어 내가 여기 앉아있을게 야 나 이거 진짜 잘 그릴수 있어 짜해해 파이 야 이거 초밥 초밥 이거 다 음식이야 다 음식 새우튀김 새우튀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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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슨 꽃봉오리 그렸어 꽃봉오리를 닭다리 닭다리 이게 뭐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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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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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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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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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다 주려놔 정답 초밥김치 초밥김치 다음 그려 다음 그려 마친 사람이 나가 야 옆에 그려 누가 종이 다 가져갔어 아 옆에 그려 그냥 그냥 그려 그냥 그려 종이 다 가져갔어 종이 다 가져갔어 종이 메꿔줘 종이 메꿔줘 아 내가 욕심이 많아 귤 찌빵 소빼떡 소빼떡 꼴떡 닭다리 저게 뭐야? 소보루빵 이거 너무 어려 뭐야 저거? 소보루빵 레몬? 이거 뭐야? 진짜로? 감자튀김 저게 뭐야? 저 누나가 저런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지옥에 양파 마이치 커피 커피 드립커피 모닝빵 모닝빵 아메리카노? 모카 뭔데? 전혀 모르겠어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뭐야 저게 닭소영 닭소영 잠깐 부어? 잠깐만 나 나갈게 부어 나 나갈게 나갈게 내가 엄청 어려워 어떡하냐 귤 귤 맞는 귤이죠 이거 마을 마늘 딱 오깡 까르보나라 감자 귤고기 카레 진짜 야 잠깐만 까르보나라 누구야 너 피로 키워지 저걸 보고 어떻게 까르보나라야 해파라리 진짜 쟤가 쟤가 숙회 아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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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파리 해파리 구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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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다코영기 저거 연기 연기 같은데 회오리 감자가 아니라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오징어 오징어 삶은 감자 아니아니 오징어 오징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반건조 1분 지난거 같은데요 어 야 말할게 야 1분 아 맞아 저기서 써줘 이거 뭐냐면은 야 야 찌개 종류 중에 하나 찌개 종류 중에 하나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라고? 고추장찌개 아니야 돼지고기 김치찌개 이거 봐 이거 이거 부대찌개 오케 들어가 오케오케 오케오케 야 진짜 어렵지 않냐? 가라 가라 빅맨 빨리 가자 옆에다 그래 옆에다 몇 명 남았어 그냥 옆에다 그래 나 옆에다 그래 나 옆에 서있어야겠다 오케오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게 뭐야 뚱이네 집 뚱이네 집 피자 피자 뚱이네 집 하하하하 하하하하 김치정 맛도 피자 이게 뭐야 치킨 뭐야 뭐야 지금 쟤가 안그려 야 쟤 쟤 아 왜 웃고만 있어 뭐야 저거 야 쟤 공두 확신하겠다 쟤 공두 확신하겠다 해? 하하하하 야 진짜 했는데 하하하하 이게 뭐야 하하하하 저거 뭐야 거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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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가루 야 얘 왜 저러냐고 아니 저게 뭐냐고 폴빵 폴빵 침빵 아니 뭐야 모래 모래크림 뭐야 이게 뭐 아 저게 뭐야 야야야 파스타 파스타 스파게티 미트볼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마 뭐야 스파게티 파스타 짱콩 라면 미트 스파게티 미트 스파게티 아니 도대체 저게 무슨 음식이야 나 저거 음식 없다 해 진짜 다 말로 해봐 말로 해봐 이제 말로 해도 돼 해봐 어 말해 말해 말해봐 면인데 국물이 없어 파스타 면인데 국물이 없어 볶음면 약기우동 약기우동 불닭볶음면 비슷한데 어 비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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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로 그걸 뭐라고 하지 비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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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빔국수가 이름이 또 여러개가 있어 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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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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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철학하지 쫄면이 오케이 야 이거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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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에 몇개를 쓴거야 야야 대충 빨리 그린다 대충 빨리 그린다 주스야 주스 주스 어 자몽에이드 레모네이드 블루에이드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와 정답이었는데 씨 아메리카노 시간이 없었어 자 그린팀은 이번 미니게임에서 실패하셨습니다 다 실패해 야 야 이거 아니 이거는 꼭두각 씨를 당했나봐 꼭두각 씨를 당했나봐 아니 안 당했어 이게 그게 무슨 거냐 안 당했어 자 회의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진짜 야 이게 꼭두각 씨랑 퀴덕키보 때문에 이게 다 이게 아 진짜 중탕이 이렇게 쳐지네 뭐야 이거 일단은 이번에서 핑맨이 무시하고 저희끼리 회의하죠 제가 봤을 때 이거 핑맨이가 핑맨이가 이거 갑자기 꼭두각 씨를 당한 겁니다 아니 이거는 꼭두각 씨를 당한게 아니라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제가 제가 명백한 증거를 알고 있는데 보통 이 게임을 시작하다보면 피노키오는 못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너블님이랑 핑맨님은 아 나 그림 잘 그리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니까 그림을 애초에 잘 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게임에 참여를 한다는거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 게임은 승리로 이끈다는 뜻이죠 그러면 핑맨님이랑 너블님은 자동으로 아니라는게 됩니다 아 저기요 저 장문충을 싫어하는데 한줄 유약해주시면 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너네 아니에요 결과가 뭐죠 너네 아니에요 저 약간 여기서 반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림을 이 게임을 다 이기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니까 그림 잘 그린다고 했죠 하겠죠 근데 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노키오가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 죄송한데 피노키오는 피노키오는 그림을 못 그려야 됩니다 장면 한개질만 하겠습니다 원래 일반인은 저의 그림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전 잘 그렸습니다 어 세상에 네 피노키오 네 네 피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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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범인은 핑맨 어깨핑 언제나 핑맨 5인분 쫄면을 그렸는데 이해를 못하네 2번 살인자 핑맨 5인분을 그렸다고요? 하하하하 자 끝났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갑시라 야 나는 갑이 왔어 이제 오케이 오케이 난 진짜 갑이 왔어 나는 저희 팀 다 빼고 다 저 다 피노키오예요 아니 이거는 소린 빼고 피노키오가 아니 이거는 소린 빼고 피노키오가 아니 이거는 소린 빼고 피노키오가 근데 범인 팀 다 이기고 있죠 아니요?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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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쵸? 아 우리만 이기고 있어요 어이 시시하게 하면 안 돼요 네 아까 거기 보니까 무슨 빅뱅 그리시던데 무슨 별자리 맞아 아 그게 뭔지였어요 그거 쫄면이에요 쫄면 빅뱅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이거 너무 게임이 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아 게임은 게임이 쉬운데 지금 못 깨고 있는 이유가 꼭두각스인지 못 깨셨어요? 그냥 아 깼어요 와 저희 심심해서 양띵님네 거 봤는데 여기 못 깨셨어요? 아 쫄깨서인 줄 알았어요 은하 씨 야 그거 누가 봐도 쫄면이던데 근데 빅뱅에서 좀 막혔어요 저희 깼대요 저희 깼대요 예 사실 깼어요 저희 깨소금 맞췄어요 아까 핑맨님께서 말하신 거 아 맞아 깨소금이었어요 깨소금이었어요 깨소금이 음식이야 야 모래알 아니였어요? 미세먼지였어요 미세먼지였어요 아 미세먼지였어요 먹는 거구나 음식인데 음식인데 미세먼지가 아 잠깐만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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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구나 그것도 아하하하하 아니 나 먹었거든 어제 어 어 자 그러면 저희 어 3라운드 크림 라운드가 끝났는데요 그러면 벌써 저희가 반의 라운드가 지났습니다 자 어떤 얼마나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4라운드 이동해도 될까요? 4라운드는요 무조건 한 팀이 승리하고 무조건 한 팀이 패배하는 어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제한시간 동안 상대팀보다 다이아몬드를 많이 모아라 많이 모아라 네 많이 모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피노키오가 투명을 쓰고 살인이 가능합니다 살인을 했을 때 뜨지 않기 때문에 네 몰래 몰래 살인을 서질러서 네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위험한 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네 핑맨이 아까 뭐 말씀하시려다가 마셨죠? 저요? 그냥 별만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라운드 야생 라운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에 예에 4라운드 레드 4라운드 그 저희가 반대 테이블에 있어서 그러는데 그쪽 상대적으로 되게 멍청하게 생기셔도 돼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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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시간 동안 누가 더 다이아몬드를 많이 구하는 팀이 이기는 거고요 여기서 누구 팀이 이겼는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피노키오만 알고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상자는 절대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네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화로와 화로로 교환이 가능하고 던지는 걸로 교환이 가능하고요 여기 mpc 앞에 설치되어 있는 이 상자 하나로만 어 서로 이렇게 왔다갔다 교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던지기 앞에 있는 상자 하나 화로 하나 이렇게 세개 세개의 방법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철과 금괴를 녹여서 교환이 가능하니까요 네 최후에 단 한 명이 상자에 넣어둔 개수의 다이아몬드만 체크가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 혹시 이거 죽여도 패널티는 없는 거죠? 그냥 아 왜 죽이려고 그래 어 키노키오세요? 키노키오 같은 애 죽이고 가야지 네 키노키오에요? 키노키오 같은 애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악어 들어가 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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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만히 있어 게임 끝날 때까지 알았어? 자 게임 시작하게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죽는 순간부터 마이크 바로 끄셔야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시작해 주세요 제발 야 우리 한 라운드만 이겨보자 야 진짜 이번 라운드만 이겨도 될 것 같아 왠지 알아? 저기 라운드 다 죽었을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저쪽도 다 졌을 것 같지 않냐? 맞아요 우리 우리 한 라운드만 이겨도 이길 것 같아 아 제발 키노키오님 제발 저쪽 말하는 거 보면 이겼을 리는 없어 확실히 맞아 맞아 다이야를 빨리 해야 되는데 다이아 음 약간 이게 한 라운드까지 어려워 네 만들어도 되요? 어 만들어도 되요 내가 맹세하는데 저쪽 한 라운드도 못 탔어요 인정 인정 이게 어려워 사실 버튼도 어렵고 그 스카이는 솔직히 어 좀 쉬운 편이거든? 근데 피노키오가 완전 게임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근데 들키기도 싫어 아 그러니까 피노키오가 잘했어 거기서 용암을 막아? 어 잠깐만 약간 참 갑자기 칭찬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의심 간다? 아니죠 아이 또 잘하는 건 잘했다고 인정하는 게 옳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 허're 감사합니다 남iste 아 저는 우선 추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왜 아 벌써? 잘 그러니까 뭐 계속 의심하십시오 뭐 좋네요 어? 잘 아 저는 누가 봐도 저는 누가 봐도 아니죠 이거 그리고 혹두각시도 투명 쓸 수 있대요 투명하고 투명해제 이런 식으로 오 저 철 하나 찾았습니다 하나요? 철 하나요? 이제서야 하나요? 쟤 피노키오네 20개는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요 20개는 거짓말 아닙니까? 너불아? 뭐야? 야 20개 찾은 너불이 죽었어 너불이 주변에 있던 사람 저는 없어요 저는 혼자 왔어요 혼자 떨어졌어요 그냥 혼자 땅콩하고 있었는데 아냐아냐 이거 너불이가 오히려 자기가 투명인 상태고 안 죽었는데 안 죽었는데 그런 걸 수도 있어 연기일 수도 있다 연기일 수도 있다 저거 모르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야 자기가 투명이니까 죽을 척하는 걸 수도 있어 그거까지 생각해야 돼 그럼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봐 서로 누가 곁에 있는지 말해줍시다 저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나도 주변에 아무도 없음 내 주변에 아무도 저 밑에 다주님 있어요 어어 저 다주님 있어요 이거 그거 있었나요? 그 교환하는 거? 교환? 어 있었어 다이아 교환하는 거 그래서 철이랑 금 많이 캐 철이랑 금 많이 캐 야 진짜 이 게임은 이기자 제발 피노키오님 이거 한 번만 이겨야 쫄리지 않을까요? 진짜 진짜로 아니 진짜로 이거는 이거는 그냥 좀 보기 좋으라고 한 번 아 그래요 진짜로 이거는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너블님 너블님 지금 투명 상태시죠? 제 팔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하하 야 진짜 이거 마이크 끄고 돌아다니는 건 어떻게 해? 너블님 지금 웃고 계시죠? 너블님 너블님 지금 피노키오죠? 피노키오인데 죽은 척하는 거죠? 다 알아요 너블님 이렇게 뜬금없이 죽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너블님 공략되지? 네 제가 제일 제일 먼저 밖에 나왔습니다 아니 악언님 이 와중에 공략히 시켰는데요? 하하하하 저건 진짜 왜 칼을 만들어 놔 3분 남았습니다 다이아가 일단은 적어도 되니까 일단 모아 일단 모아 야 제일 믿을 수 있는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그리고 그 사람 죽지 않게 우리도 칼 만들어서 주변에 투명 뜨면 죽이자 어때? 사실상 저 아닙니까? 저, 저 완전 솔직히 저 아닙니까? 저, 저 진짜 용암 잘 끝까지 가져갔습니다 저요 저요 저지요 저, 저 아니에요 저? 저 진짜 아 왜 이렇게 처음부터 저지요 저한테 주시면 돼요 아니요 아니요 그 당신을 저판에 저판에 큰일 났어요 당신을 아니 아니 그림국 니 그림 얼마 잘 그려? 아니 너땜에 시간 다 잡아먹었다라 솔직히 애옹 아니니uki 제가 arena 설치하는데 앞에 있었잖아요 아니 이놈 porkaż 이렇게 그네가 Erie 바부도 아니고 제가 볼 때요 이거 너블입니다 너브를 이거 이거는 제가 이거 약간 그럴싸한 무슨 이유 말씀드릴까요? 뭐죠? 제가 이거 아까 전에 늪지대 분들 설명할 때 말했었던 케이스잖아요 아 이거를 얘기했었어요? 그냥 써먹었네 그러면 이거 써먹은 겁니다 지금 스폰 장소에 수닝픽맨 모른척 해줄게요 이거 편집해달라고 해줄게요 지금 삼식 안보입니다 저 땅 캐고있어요 저 지금 땅 캐고있어요 저 올라갈게요 나도 이제 올라갈게요 지금까지 땅을 캐고있다 이거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저도 땅에 있어요 저 땅에 있어요 맞아요 지금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가져가지마 다이어 캐야지 다이어 캐야죠 다이어는 캐가야죠 내가 가져갈거야 내놔 빨리 누나 뭐야 내가 캤는데 왜 니가 가져가 난 죽일수도 있어 내가 지금 여러분 들었습니까? 죽여도 돼요 불필요하니서 죽여도 됩니다 아니 죽으면 죽여도 돼 죽으면 죽으면 이거 안 떨군다고 무슨 소리야 순이가 그니까 핑맨 죽이라고 빨리해 뭐해 죽으면 내놔 내놔 빅맨을 빅맨 어 얘들아 얘들아 갑자기 돌이 깔렸어 어 뭐야 왜 야 55초야 55초에요 얘들아 잠깐만 올라갈게요 올라갈게요 야 얘들아 나 너무 50초인데 이제 올라온다고 아니 거의 아예 올라가고있어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다왔다고 거기 위에 활어 좀 활어 좀 야 아니 얘들아 나 지금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플레이 역사상 처음으로 돌이 떨어지는 현상을 봤거든 어떻게 생각하니? 진짜로 주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너구리가 그 주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얘들아 저 왔음 저 왔음 저 왔음 얘들아 미안해 나 트롤이다 야 올라가고 있는데 야 올라가고 있는데 끝이 안보인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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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떡하냐 야 어떡하냐 광대 광대 뭐야 삼식 양띠? 다 둘 아 여기 왔잖아 와 나 올라왔어 나 올라왔어 얘들아 여기 여기 저 광석 구웠어요 일단 상자에 놓은거 오길게요 10초 나왔으니까 아 나 망했다 나 우리 국객이가 깨져가지고 상자 넣어요 하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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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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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상자 안 엽니다 저 상자 안 엽니다 야 어떡해 저 넣어 열어요 저 상자 안 열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 3개 넣었어 3개 넣었어 3개 넣었어 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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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어 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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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어 괜찮아 괜찮아 끝났고요 끝났고요 다시 빼지 마시고요 3개 넣으세요 잠깐만 근데 잠깐만 근데 잠깐만 게임 끝났다고 나와야돼 떨어져 떨어져 게임 끝났다고 나와야돼 어 오케이 오케이 시간이 끝났어요 시간이 이제는 저거는 확실히 저거는 확실히 3개는 있어요 아니 게임 끝났다고 야 아니 야 게임 끝났다고 떠야지 끝이라고 게임 먼지 떨어져있어 잠깐만요 지금 여기 아직 안 보인 사람 누구 있지 않나 나 나 아래있어 지방까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간 끝나자마자 게임은 종료됐고요 그리고 그 후에 들어간게 있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예 그래서 어 한개만 포함됩니다 헉 예 시간 끝난 후에 두개가 들어갔어요 야 시간 끝나 마지막에 넣은 사람 누구냐 나 나 나 그 일부러 시간 맞췄지 너 선생님 빠지는거 봤어 내 눈으로 자 여러분 스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노키오야 스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의심이 되잖아 아 피노키오 30 피노키오 진짜 피노키오 그린팀 느낌 졌습니다 헉 어이가 없다 아니 근데 다주님은 뭐했어요 다주님 다주님은 왜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밑에서만 있었대 정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일단 피노키오님 빨리 들어오세요 피노키오님 안 보이시는데 맞아 피노키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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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신데 안 오신데 예 아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게임의 패배는 저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녹이지도 못했구요 솔직하게 한마디 할게요 3개가 있는걸 봤는데 혹시나 가져갈까 노여...노여...노여...음에...노여...심 양띵이 꺼낸거에요? 제가 꺼냈다가 다시 넣었는데 그때가 타임이 끝났나봐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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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게임은 졌지만 제가... 피노키오를 알아버렸어요 누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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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얘 죽었었잖아 맞다 자 제가 동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굴을 일자로 파고 있더라고요 아래로 그래서 따라서 들어갔죠 근데 굴을 파지 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머머 아 뭐지? 아 그냥 지나갔어요 별거 아니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그런 심쿨자체가 죽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죽은게 누구야구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누굽 죽겠습니까? 이게 바로 삼신님입니다 뭐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그냥 일자로 들어가고서 계속 땅팠다니깐요 저 만난거 부정하실 수 있어요? 아니 다 그건 너블님이 들어오신 거고 저는 그냥 일자로 땅파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다 한다 다 한다 제가 지금 제가 님을 본 다음에 시점 안에 죽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사람이? 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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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사람도다 너무 사람도다 내가 덕진 의심에 유튜브에 부캐 파가지고 댓글로 악플 단다 진짜로 무슨 팀이었어? 내가 진짜 나한테 나한테 진짜 의심 이거 덕어 씌우네 유튜브 댓글에 내가 부캐로 악플 단다 삼식이 피노키 냄새? 우리 팀 냄새? 어 삼식이 코디네도 됐네? 코디네도 됐네? 우리 삼식이 뗄감으로 좋아요 뗄감 삼식 파이팅 삼식 파이팅 삼식 파이팅 진식 피노키오 한 4명 있음 진식 와 저는 너무 2명 밖에 없네 저기 저희는 화로 위치를 잃어버렸대요 진식 우리 팀 방금 아홉.. 다섯명 잃어버린 사람 누구에요? 멋사에요 흥분 멋있어가 똑똑한데 그럴 리가 없는데 대박이죠? 아니요 똑똑하지 않아 제가 볼 때 진짜 악원님 악원님 네 피노키오 이거 영상 제가 세 편 예상했잖아요 네 여섯 편 예상합니다 저희 화면에 다 쓰셔도 돼요 와 진짜 꿀잼이에요 저희 화면에 다 쓰셔도 됩니다 진짜 와 이거 피노키오가 야가집이다 와 너무하다 진짜 야 개고수다 진짜 아 삼신님구나 피누키요 아니야 아니야 흥분의 흥분의 4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이제 차근차근이 서로 정말 협동심을 키워 라운드에서 승리를 이끌어 가야겠죠 바로 5라운드인데요 텔레파시입니다 총 5번의 텔레파시를 진행하고요 상대팀보다 더 많은 텔레파시를 한 팀이 승리하는 이번에도 승리가 한 팀 패배가 한 팀인 라운드입니다 자 근데 무승부가 나오면은 0점으로 둘 다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7명 중에 네 3개 이상 똑같은 거를 만들면 1점 그래서 총 5개의 문제를 풉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해보면 알겠지 몇 라운드라고요 의 부분요 의 부분 5라운드요 자 이거는 이거는 아버님께서 아까 전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두통을 호소하셨던 그 라운드이기 때문에 제가 레드팀에 가서 잠깐 동안에 설명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버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보이세요? 어디에요? 네 어? 어? 어이오 하하하하하하 바르스토도 엄청 빠르시다 피노키오다 피노키오 자 여기 쳐다보자마자 나갔어 자 여기 절대 상자 열어보지 마세요 상자 열어보시면 안돼요 네 자 여기 보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상자가 있는데 여기 각각 상자에는 재료가 다 다른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그 재료를 보고 어떤 하나를 조합해서 만들어서 여기 아이템 액자에다가 박으시면 돼요 오 그래서 똑같은 거를 3개 이상을 만들면 1점입니다 오 3명이 똑같아요 자 근데 이 라운드에서는 어 팀끼리 이야기를 해서 단 한명만 음 이런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걸 만들기 위해 으흠흠 단 한명만 음 할 수 있다고요? 네 근데 어 중복 안되구요 한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 아 오케이 네네 아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첫번째 말할 사람 두번째 말할 사람 세번째 말할 사람 이렇게 1번 악어 2번 리타 3번 호추 이런식으로 써서 어 다섯명까지 다 해주시면 해주시면은 게임을 운영자님께서 시작해서 1라운드부터 20초를 드립니다 자 20초간 1라운드 하나 조합템 빨리 만들고 2라운드 하나만들고 3라운드 하나만들고 이렇게 해서 네 다 다 점수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네 나는 여러분들 어 제 의견 들어보시겠습니까? 어 그래 예 저의 추리가 왔다면 삼식냥댕을 빼야됩니다 뭔소리야 또 이씨 뭔 말도 안되는 소리야 뭔소리 아냐 삼식냥댕을 빼야됩니다 우선은 방 하나씩 고르죠 저 이거 템 버릴게요 요기 태워주세요 전 이쁜 핑크색으로 갈래요 시아이 하시면 돼요 시아이 어 어이구 저는 저는 레드 난 넓은 방으로 가야지 난 회색 잘 어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희 어 우리 순서 어떻게 할까 일단 제가 그럼 1번 해도 될까요? 아 뭐 그러세요 아니 안돼요 자 선호하시는 거 제가 제가 해보는 게 없을 쪽 자 저기 어디로 끊을 적 저쪽 생방 카메라 생방 카메라 다 했으니까 저희 빨리 정할까요? 라이순으로 하죠 라이순 어 오케이 그럼 부지요 양 양수 핀에 피노키옥 넌 그냥 피노키옥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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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다 핑삼 양수 다 핑삼 자 오라 오라운드 다 연속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얘들아 꼭 맞춰야된다 꼭 맞춰야된다 오케이 음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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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지 이게 뭐야 야야야야 다음 다음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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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다 2라운드 말하는 사람 말해야돼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 아 나구나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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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운드